10번째 시험, 드디어 계획대로 다 해냈다.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이 10번째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부스터는 멕시코만의 착수, 스타쉽 상단부는 위성 모형 8개를 우주에서 순서대로 내보낸 뒤 엔진 재가동, 그리고 인도양의 착수, 이번엔 계획한 단계들을 다 성공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스터의 침범을 제공합니다. 9시 Yellow Hoops 마리는 40분낭 단 Monot 40분 경제 업종으로 33M의 6은 경제에% 전화에% 전화에% 파리시킬, 전화에% 전부 오는 고속으로 연기 밖으로 after the Gulf 지도 시그레옵소 기간의 공기 수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 페이지까지 dropped 시작될 forest에 도착해서 조각이 절차돼 는 사람이 스피를 집중해요 스피를 집중해요 스테이크 전화, 스테이크 전화, 지지에 6번의 배송이 자리입니다. 리프트에서 보호하는 시작은 이제 고속볼을 향한 장비가 이어진다. 공급 사이크 전화에 대한 전화 확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크 전화, 지지에 따라서 아마도 시지에 대한 시지에 대한 위험이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 합격, 브러시스에서 10번을 맞춰서 전화, 지지에 따라서 전화가 있습니다. 스테이크 전화가 있습니다. 스테이크 전화, 시지에 따라서 전화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깥ście에 맞으면 단계에 딱 잡고 우선 가계에 대단해 몸부를 하길보라고 에러가 람딩 نے 하길도 인간으로 이리의 빠져나올리 독수들의 하길래 지하자, 지하자의 스킬을 파악했어요, 지하자의 휴수기기 위험에 Here we go. star ship has dispenser and expect to deploy at a rate of about 1 per minute there we go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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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